잘 되겠네 감사합니다 이게 라이브 핸드폰은 뭔가 라이브가 잘 되는지 아시네 진짜 근데 아이폰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갤럭시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안부하게 나오고 그런가요? 저 먹방 해보고 싶어요 먹방 스물아홉이라서 연예인 못해요 누가 거주는데가 없어요 응 운동방송이요? 운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벗으시는 거죠 간간 어때요? 안녕 그럼 어떤걸로 하는게 좋을까요? 서킹방송 서킹 한번 타보고 싶은데 서킹 잘 타시는 분들 있으세요? 어마어마한 은근 오 aded 열에람 미이사 이낙 gefragt 무인노 콘텐츠? 이번에 코로나가 괜찮을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러닝머신 뛰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티를 해서 봐요 안녕